10월 26일 장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증시 요즘 참 뭐라고 그럴까요? 답답한 흐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거래량도 많이 좀 줄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요즘 투자들이 수익이 잘 안 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어차피 움직여도 또 차갔다가 물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아무래도 키워드나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 쪽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여기서 또 한 번에 또 손박김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증시도 지금 보면은 PER, PBR, 멀티풀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을 가장 많이 썼던 툴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PBR이라는 게 결국엔 자본총계에 대비해서 이제 북밸류가 얼마나 있냐 이걸로 저희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교를 하는 지표인데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랑 네이버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다 무형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자본이 투여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자본은 투여됩니다. 시설. 그렇죠. 그 자본으로 사람을 뽑는다든지 근데 결국엔 인건비로 이제 하는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만 떠나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남는 건 그런 회사들이 저 폐업을 하면은 책상밖에 안 남는데 네. 역시 경험에서 우리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이 PBR, PBR 지표는 그냥 참고 지표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현직에서 펀드매니저 생활을 했을 때는 정말 중요했거든요. 이 한 틱을 가지고 막 지수를 계산하고 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뭐 아주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고점에서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게 유한타에서 나온 제가 제 친정이죠. 유한타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인데 최근에 봤는데 이제 이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은 그래도 기간 조정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포워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12개월 전을 예측해서 이제 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PBR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죠. 사실 이거 빠진 이 밸류에이션이 빠진 것만큼 삼성권자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방이 있는 주식이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PBR 상대 강도로 신흥국 대비해서 했는데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외국인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자료에서도 많이 보여 드린 한국 시장의 ROE가 정구점을 못 덜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가 저희가 뭐 2900대에서 3100대 좁은 박스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이슈는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결국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이 두 개가 한국 시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뭐 한 반도체는 한 40%가 넘거든요. 이익을 설명하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ROE가 빠진다는 건 결국에는 북이 가만히 있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EPS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랑 자동차 업종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 그렇게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전에 정구점 3300을 향해서 돌파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오를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이제 결국 그게 돌파되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매수가. 네. 뭐 지금 환율. 그런데 또 다행히 긍정적인 건 환율이 좀 70원대로 또 내려오고 또 깨기도 하고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외국인이 이제 들어올 만하지 않을까?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떠세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승이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외국인이 100%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밸류에이션상으로 그렇게 싼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매력은 없지만 결국에는 반도체랑 자동차의 어떤 실적 개선폭을 저희가 실적 시즌에 좀 자세히 봐야 된다. 이제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죠.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실적도 나오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도 실적이 나오니까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된 거죠. 산문기 가동률 안 좋고 수요는 좋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많이 못했어. 그런데 눈높이는 많이 낮춰져 있는데 실적이 컨퍼런스 부합인데 왜 주가는 오르지? 악재가 선 반영돼서 빠졌을 경우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제가 차트를 또 다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과 사실 코스피 대용주랑은 상하관계가 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관계가 저희가 원달러 환율을 계속 보세요. 뉴스에서 하는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똑같이 만 원어치를 사더라도 외국인은 달러 기준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화로 했을 때 원화가 환율이 깨지면 달러로 환전됐을 때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원화가 약사로 되면 손해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고 지금 피크아웃하고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좀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도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테이퍼링 있으니까 주식을 많이 비워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하고 먼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지금은 약간 뉴트럴한 구간까지 올라왔다. 네거티브한 구간에서.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저희 투자자에서는 있어서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 3주 안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때 그러면 주가가 좀 빠지지 않겠냐 지금 미리 좀 비워두자 이게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다.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투자자들 게시판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금융위기다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종목별로 너무 편차가 커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가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FOMC 파월 의장이 결국엔 시그널을 많이 줬습니다. 11월에 할 거야. 10월에 안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11월 FOMC 때 할 거야.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불확실성이 앞으로는 테이퍼링 이슈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는 선 반영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가 그럼 계속 오르고 이머징 증시가 다 깨져야 되거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반등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유추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악재라기보다는 테이퍼링 발표 스케줄 나오는 게 어쩌면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때 이후로 우리가 예전처럼 뭔가 주가 급락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더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제시라는 건 불확실성인데 그 불확실성을 지금 FOMC가 10일 초에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안 나와버리면 또 불확실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에서도 외국인이 순배수를 보면 이 파란색 선인데 제가 이렇게 이게 반도체 파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도체를 또 살까?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지만 기계적으로 저는 줄였다고 봅니다. 펀더매니저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팔아서 웹하우스로 가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 순배수가 돌아오지는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매도의 어떤 기울기로 보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평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포카드 대용주 먼저 떨어져 있는 애들이 조금씩 오르는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반도체 하이닉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끝없이 빠질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쭉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적 발표 이 이후 어떻게 좀 시각이 외국인들이 바뀐 것인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번 2분기, 아 3분기죠. 3분기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저희가 주안점으로 봐야 될 거는 이미 시장에서 다 분석이 끝나는 겁니다. 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2분기에 올랐는데 3분기 때 또 올랐거든요. 원가가 올라서 이거를 판가에 반영할 수 있는 여부 그럼 판가를 못 쫓아가는, 판가 정가력이 없는 업체들은 당연히 실적이 스퀴즈가 돼, 마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10%였다. 그러면 8%, 7%로 빠지는 거를 저희가 눈으로 보고서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공급만 찾을 때면 이거는 Q를 줄여버리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P에서도 빠지고 Q에서도 빠지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악재가 반영되는 이런 구간이 3분기 실적이 가장 트리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호사 같은 경우는 판매가 부진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더 나빠지지 않는 이상 주가는 QOQ로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도체를 사실 주말에 제가 차트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주말에 다시 한 번 그려봤거든요. 다시 매도세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반도체의 순매도가 지난주 수목금을 기반으로 해서 매도세가 또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이제 딱 오르고서 4% 정도까지 장중에 올랐었는데 이게 1%로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냐면 대만에서 지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이제 팹 저희가 이제 공장이 있는 회사는 마이크론입니다. 아시아에 팹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인건비가 싸고 땅값도 싸고 전기류가 싸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공장들을 반도체 공장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또 반대 수혜로 보면 한국은 원래 지진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내진 설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반대 수혜로 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또 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때 이제 디램의 가격이 마이너스 10% 정도 빠질 거라고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원래 5%로 추정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10%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분기가 마일드하게 마이너스 5% 정도 빠질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서버 고정 가격, 디램 가격 서버 디램이 제일 지금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세로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일정 부분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이 지난 주식을 사서 약간 센티가 개선되고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뉴스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 다시 돌아온다. 그때 이제 파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조금 더 안전맞이 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저희가 3분기 실적이 좋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저희가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 있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악재가 선반영에서 먼저 주가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KCC 글라스 이것도 어차피 건축용 유리도 하지만 자동차용도 어차피 있거든요. 안 봐도 실적이 빠질 거예요. 그럼 주가는 이렇게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또 조정을 보이다가 실적 발표 딱 하는데 실적이 완전 쇼크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 이때 팔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그동안 물린 거를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더블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포트 비중에 이제 10% 정도 갖고 있다면 다른 수익난 걸 팔아서 여기다가 불을 한 번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을 찾고 뭐 오늘 BH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왔는데 QYY로 굉장히 개선되는데 작년 3분기 때 일회성으로 쇼크가 났었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후재는 나와서 주가가 오를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3분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IT가 실적이 좋습니다. 네 반도체 스마트폰 원래 3분기 때 좋은데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높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폴더블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도 반도체 패키지를 하는 회사들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이런 업체들은 3분기 때 2분기 대비 3분기 무조건 좋거든요. 비메모리도 원래 좋긴 한데 제가 일전에 나와서 한 5월인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분기 실적을 앞으로 조금 땡기기 때문에 기대치는 많이 낮춰있는데 주가는 한 번 보십시오. 2분기 대비 엄청 빠져 있거든요. 거의 고점 대비 40% 빠져 있어서 뭐 TSE, 후공조, ISC 이런 업체들 다 좋은 업체들이고 내년에 반도체 조금만 돌면은 다 주가 여기서 50%, 100%씩 오를 수 있는 업체들이라 IT 업종의 저감의 수사에 이제 지금 사시는 거는 막 본인이 사시려는 거 100% 사시는 게 아니라 제가 10을 사고 싶, 100을 사고 싶다면 한 30에서 40 정도 사놓고 일단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그런 걸 좀 대비하자. 그러나 일부 생각처럼 그냥 주식을 크게 많이 비울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좀 주식을 뭐 그때 막 제가 되게 안 좋게 말했던 구간이 많았었잖아요. 막 50% 이하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9월 달이었고 왜냐하면 너무 좋았어요. 9월 달에 특정 종목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10월 달은 이미 조정이 많이 나왔고 투자 분들이 이미 다 스케줄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비중은 그래도 한 70% 정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실적 시즌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냥 시장의 생각대로 컨센서스대로 실적이 나오는 주들은 오히려 이제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네. 반대로 막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되게 기대하고 있는 주식들 그래서 선반영돼서 주식이 많이 올라온 회사들 네.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여기저기 이렇게 저도 이제 다른 분들 걸 자주 보진 않는데 보면은 3분기 실적 호전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아까 원가 부담에 물류, Q, 바틀렛 한국에서 제조업 중에 이거에 해당이 안 되는 회사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네.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로 다 몰리는 건데 사실 컨텐츠는 실적 개선보다는 모멘텀으로 이제 PER과 EPS 그러니까 PER 곱하기 EPS가 결국에 시가총액을 만드는 건데 그 EPS의 상승보다는 PER로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다 뭐다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사실 이런 게 나쁘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계속 제가 말씀 강조드렸던 어떤 소프트웨어 업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들어가는 업종 이런 업종들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계속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 뭐 저희가 방송 전에도 대표님이 이제 미국 주식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업체들 많습니다. 어더브나 뭐 이런 업체들 보면은 정말 탄탄하고 제가 요즘에 봤던 주식 비상장 회사긴 합니다만 캔바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같은 거 하다 보면 좀 배너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알림 같은 거 이렇게 그래픽 디자인 같은 거를 핸드폰하고 이 아이패드로 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채널에 올려보고 했었거든요. 이런 업종들은 정말 저희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주는 거라서 이런 업체들이 한국에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저희의 실상은 이제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가 있죠.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500만 주주 시대니까 국민주이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28일 날 지금 실적 발표를 이제 하죠. 정상 정식 실적 발표. 거기에서 이제 내년도 전망 어떻게 볼 것이냐. 4분기하고 내년도 전망.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삼성전자를 예측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해 내내 안 올랐던 주식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 10만 전자 얘기 나올 때부터 삼성전자가 제대로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주식은 사실은 사놓고 내년을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 내내 안 좋은 업종이 뭔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계속해야 이게 정말 안 좋았으니까 내년에 또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 컨텐츠 업종 지금 좋은 거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결국엔 내가 먼저 파냐 아니면 조정이 나오고서 좀 나중에 파냐 이 문제라서 올해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은 IT랑 IT중소형주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저는 조금 지금 내년을 기대하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올해는 정말 2차전지 소재주하고 엔터 게임주 이쪽이 크게 올랐잖아요. 그쪽 섹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외에는 정말 재미없었던 한 해였는데 반대로 그 재미없었던 대표적인 바이오 같은 것들이 내년도에는 오히려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제 역전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럼요. 아이디어가 회사는 어차피 계속 성장을 하는데 올해는 주가가 안 됐다는 거는 뭔가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눌려있었다는 얘기고 내년에도 어떻게 바뀔지는 제가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3, 4월에 나와서 보여드린 어떤 주가가 국가별 주가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여드렸을 때 작년에 중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완전히 항생지수랑 한국 코스피가 꼴등입니다. 하위에 있거든요. 또 내년에는 또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눌렸던 어떤 수요가 일단 IT 자동차로 다시 또 이렇게 와서 어떤 저희가 공급단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말 연초 되면 저는 분명히 뉴스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제가 언제 이게 다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말 뒤면 그래도 올해 내내 힘들었던 것보다는 내년이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 주가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주식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3분기 실적,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까요? 기업들이? 일단 요즘에 사실 실적 얘기가 많이 안 도는 게 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실적 기대도 안 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은 실적이 3분기가 무조건 좋습니다. 2분기 대비.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건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후공정 이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비메모리 하는 업체들이 반도체 메모리 쪽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돼서 주가는 많이 빠져이긴 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재고 쌓아놓은 걸로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만 보신다면야 이쪽을 왜냐하면 주가는 빠져있고 실적이 버티고 있는 애들이 가장 유리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오히려 깨져서 다음 분기에 좋아질 애들을 저점으로 피싱하는 아텀 피싱하는 그런 전략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개별 주식으로는? 심텍, 아까 말씀드렸던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최근에 지금 오르는 이유가 2분기 대비 3분기가 무조건 이거는 실적을 체크 안 해도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무조건 좋아지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보면 2분기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있어서 지금 저감의 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좀 트레이딩 강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8일 삼성전자 발표할 때 260조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비메모리 쪽이 얼마나 비중을 좀 둘 것이냐 이게 좀 나오면 이 말씀하신 기업들의 주가가 또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IT에서는 사실 비메모리 쪽이 제일 낫죠. 스마트폰하고 비메모리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비메모리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후공정 업체들도 3분기 때 실적이 좀 깨진 업체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 꼭 이럴 때가 바닥입니다. 지나고벌리는 저도 이제 매번 업체랑 미팅을 할 때 업체분들이 아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가 제가 저점인데 한번 적어놓자고 저희가 같이 두 왜냐하면 둘이서 1대1 미팅을 하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얘기해줄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가 저점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세로 좀 가도 뭐 양도세 이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미 파실 분은 많이 파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리 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고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팔거든요. 그전에는 차익 시일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하락의 이유, 명분이 나왔을 때 팔지 아니 그러지기 전에는 그냥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네. 그 지금 오히려 내년을 바라보고 지금 저가에 매수해서 기다리는 전략 이것도 상당히 괜찮겠네요. 네. 올라가는 거 쫓아가다가 전부 물리시는 것보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에 SK텔레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분할하면서 26일,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풀리잖아요. 26일날 풀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래 재개가 되는 거죠? 이후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SK텔레콤 분할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어제가 마지막 매수일이었고요.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자금이 묶이기 싫어하는 분들은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SK텔레콤 분할 리포트가 나온 거는 사실 한 두 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마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회사는 투자 포인트가 바뀐 게 없는데 주가만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자금이 묶였을 때 수익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미리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꼭 분할하면 시가총액이 더 커집니다라고 분석은 하지만 이게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서움이 있는데 불확실성이네요. 네. 제가 이제 보는 좀 개인적인 지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안 하면 되고요. 사실 SK텔레콤 이번에 분할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사실. 물론 메타버스 엔터가 핫하니까 그쪽에 수익률으로 게임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SK텔레콤이 보면은 한 달간 거래전지가 되고 존속법이나 SK텔레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단 SK텔레콤이 되고 신규로 이제 SK스퀘어라고 이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ADT 캡스라는 또 알짜 회사가 있고 11번가 그다음에 원스토어라고 저희가 앱마켓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장 예정이거든요. 제가 아는 IR 담당자분이 여길로 또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컨텐츠 웨이브 저희가 또 SK자회사로 알고 있는 나노엔텍, 잉크로스 이런 업체들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를 누가 기획을 했고 그다음에 누가 끌고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SK스퀘어의 수장은 박종호 씨라고 있는데 박종호 씨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SK하이닉스 제가 알기로는 SK하이닉스 임수서부터 여러 가지 SK에 도움이 되는 지배구조 변화나 어떤 컨텐츠 전략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텔레콤과 SK스퀘어로 분할을 하는데 성장성은 다 SK스퀘어에 가 있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은 배당만 주고 결국엔 저희가 통신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줄어들어서 하는데 배당을 그래도 똑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은 제가 볼 때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덜 빠지고 이거는 많이 올라서 시작하고 왜냐하면 거래 정지가 돼서 분할하게 되면 또 80%에서 200%까지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뜨는 걸 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 달간에 최소한 20% 정도 기대중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제 고객분들한테 드렸는데 사실 관심은 별로 없어졌어요. 메타버스에 다 눈이 가 있어가지고 지금 SK텔레콤을 내가 한 달 동안 이거를 묻게 되나 그래서 제가 SKT 분할 이슈 관련해서 NH 리서시 센터에서 나온 자료들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거거든요. 결국에 SK텔레콤의 가치를 한 16조 정도 보고 있고 분할 전에 21조였습니다. SK스퀘어를 사실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저희가 지분율을 이게 왜 분석이 어렵냐면 이런 알짜 회사들을 갖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 캐시플로우 다 영업이익 연결로 다 되지만 결국엔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하거든요. 할인율이 근데 약간 제멋대로입니다.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50인데 이게 사실은 애널리스트 분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목표 주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걸로 말씀드리면 혼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어차피 제가 해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당연히 할인율 50%가 적용되어 있죠. 근데 할인율 50%를 적용해도 보면 한 11조 정도니까 이 두 개의 가치는 27조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연히 상장을 하게 되면 좀 빠지겠죠. 아무래도 성장성이 빠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50% 이상 올라준다면 여기서 이거 20% 빠지고 이거 50% 오르면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이 그래도 20, 30%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두고 있고 이 애널리스트 분은 이제 28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20%가 되게 지금 수익률로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해서 좀 투자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하루만 더 일찍 나왔어도 오늘 3시라고? 아니요. 다음 주요. 지난 주에 나왔었네요. 나왔어야 됐네요. 왜냐하면 어제 거래정지가 오후 3시 반에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럼 11월 26일 날 네. 그 이제 재개가 되는 거군요? 재개가 되죠. 근데 이제 SKS 스퀘어가 아마 그때 논란이 될 겁니다. 사실 이거는 투자들이 아예 안 볼 것 같고요. SKS 스퀘어가 결국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쳐서 어떻게 주가를 하느냐 이게 뭐 두 배 이상 떠서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무조건 팔아야죠. 만약에 혹시라도 들고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SK텔레콤은 20% 빠지고 이거는 50% 올랐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파셔야 됩니다. 보통 이걸 파시고 이제 이걸 판 돈을 가지고 이걸 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똑같이 같은 주식으로 사셨으면 절대 수익을 내려면은 이걸 팔고 이것도 올려면 팔고 해야 네팅 쳐보면 여기 손실 뭐 한 20% 여기 이익 50% 이렇게 해서 30% 수익이 나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기관 투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한 달 동안 기다리기보다는 한 달 후에 상장되는 그때 첫 거래가 시작가에서 매수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아니면 좀 빠지면 사야지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 했을 때는 첫 시초가에 어떤 거를 매수하는 게 수익률에 도입이 될까요? 당연히 스퀘어는 떠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시초가에 사는 건 절대 안 된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SK테일레콤이 좀 언더슈팅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당을 주잖아요.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항상 하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어떤 이벤트 관련해서 싸게 살 기회로 노리고서 안 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 필요한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 로컬에 있는 이런 회사? 나 모르겠고 나 하이닉스 이스포저 가져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냥 여기 배당만 받을래.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 계산하셨을 때 언더슈팅 구간이 분명히 리포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2, 30%가 아니고 진짜 3, 40%가 이상 빠진다면 이게 2배 올리고 이게 3, 40%로 빠져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SK텔레콤을 시초가에 많이 빠지면 이제 그걸 사시는 게 낫지 않나. 많이 빠진다는 건 지금 2, 30% 때 제가 20% 예상을 했는데 호가가 더 밑으로 기준 가격이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 시작된다든지 언더슈팅 구간에서는 사자 이슈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텔레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50% MS를 갖고 있고 이 회사가 배당을 안 줄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배당금만 안 줄어들면 가장 큰 악재는 배당금을 줄일 겁니다. 배당 성향을 줄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회사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아닐 거고 그다음에 제가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SK스퀘어는 성장성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 다 이쪽에 콘텐츠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투자 계획이지 않았냐라고 혼자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 결과는 11월달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언제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까요? 일단 보통 상장에서 이게 얼마의 치초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시면 SK텔레콤을 이분은 자기의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쓰신 거고요. 보통은 상장 전에 나오면 투자 전략이 나옵니다. 시나리오를 1, 2,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스퀘어가 그냥 원래 본업 분할하고서 그냥 할인 50% 적용하는 대로 그대로 치초가에 시작하는 경우 그다음에 2배 떠서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2배를 뜨게 되면 오히려 사가지고 넘어오신 분들은 무조건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IPO랑 거의 비슷합니다. IPO도 처음에는 막 뉴스 좋은 거 나오니까 이제 따상하자 이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때 따상을 잘못하시면 최고점에 물리는 거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간 투자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만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적극적으로 다 매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도한 걸로 SK텔레콤 언더슈팅하면 또 사는 이런 전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배 이상 떠서 하면 무조건 제가 볼 때 NAMB 할인율을 50% 적용하셨는데 2배 떴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가격들을 하고 시총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회사가 이제 분안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잘 못합니다. 원래 시총이 얼마였는지 잘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가격이 지금의 가격만 자꾸 보시는데 제가 이제 항상 저도 엑셀로 계산을 좀 해놓거든요. 지금 거래정지 됐을 때가 21조입니다. 합산시총이. 그럼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와 SK스퀘어 두 개를 갖고 있는 분이 딱 했는데 어? 여기에 나온 것대로 SK텔레콤은 한 뭐 13조 그다음에 SK스퀘어는 13조에서 26조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쳐봤는데 26조가 되면은 21조 대비해서 25%를 먹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같이 파시면은 25% 수익률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무조건 파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초가에 사는 전략보다는 시초가에 많이 SK텔레콤 많이 빠지면 사자 SK스퀘어 많이 올라있으면 일단 사지 말고 좀 기다리자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SK스퀘어는 처음에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정말 좀 많이 빠질 때 빠질 때 사야 된다. 기다렸다가 공모가 우리 생각하듯이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요즘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 메타버스로 또 연결이 되면서 네네. 근데 위메이드 트리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일단 제가 사실은 게임을 안 해가지고요. 게임을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좋았는데 뭐 리니지 조금 해봤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일단 지금의 이게 합병해서 어떻게 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왜 게임주가 리레이팅 됐나 이제 메타버스 왜 메타버스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서 뭐 이거는 좀 너무 제가 진지한 얘기만 하니까 좀 지루하실까봐 강남에서 바둑 기원 거기서 게임주만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게임주만 분석을 한답니다. 그럼 3년 분석에서 한 번을 먹으면 그냥 5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실제로 게임도 하시고 뭐 게임에 대해서 게임주만 분석하시는 네. 저처럼 이제 여러 개 분석해서 야읽고 넓게 하는 것보다 이제 한 개만 파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할 때랑 지금이랑 게임주가 왜 리레이팅 됐냐 지금 게임주가 P2E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번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게 플레이 투 어닝 어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게임을 하는데 코인이 생겨요. 그럼 이 코인 예전에는 근데 게임이 어떤 구조였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리니지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PC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돈 1억을 씁니다. 1억을 써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먹기 위한 사냥과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걸 합성해서 나오면 이게 2억 원짜리가 나오면 아 성공했다. 그럼 제가 1억을 겨우 번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확률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1억 얻는다고 해서 시간 투여를 한다고 해서 2억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게임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PC 게임 회사의 모니터제이션 게임 회사들이 돈을 벌었던 스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바일로 오면서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바일은 사실 접속 시간이 계속 핸드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도 받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약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식도 투자들한테 제가 리서치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종목을 추천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하고 회사의 펀더멘탈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투자자들도 주식 투자들도 점점 똑똑해지는 것처럼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도 똑똑해진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인풋해서 굳이 이걸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실증을 해서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바일로 나오면서 게임 회사들이 코인이나 이런 업체들 하고 인수를 하게 되면서 코인도 발행하게 되면서 게임 유지만 하면 그냥 코인이 생기고 이 코인으로 자기의 자산 증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P2E 개념을 도입하니까 게임 유저들 입장에서는 뭐 왕이 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태계가 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메타버스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제 메타버스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하드웨어에 집중을 좀 많이 했거든요. AR, VR 소프트웨어 엔진이나 뭐 이런 쪽에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유저를 갖고 있고 자기만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게 결국에 다 메타버스가 되기 때문에 가입 유저가 많은 업체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게임주지만 제가 볼 때 교육주도 어떤 자기 고객 클라이언트 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메타버스 뭐 거기다 어플에다가 가입시키면 다 메타버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이슈가 지금 돼서 리데이팅이 되고 있고 여기에 1등은 일단 컴퓨터나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스케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세게 올랐던 이유는 대표이사님이 이제 회사에 관련된 메타버스 전략과 이런 거에 대한 사내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의도 사람들 참 빠르죠. 그거 사내 메일인데 어떻게든 어떻게든 받아서 장시초에 이제 사셔서 오늘 오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사장님 사장님이 JP 모건의 컨퍼런스 골 참석이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메이드는 원래 현금이 많았고 현금 대비 시총이 굉장히 쌌던 주식이어서 되게 좋아했던 매니저들이 많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좀 어떻게 속된 말로 보면 좀 대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거는 추정은 잘 못하겠어요. 이게 사실 어떤 제조업체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어닝을 얼마나 보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위믹스라고 이제 코인 발행한 거 그 가격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기관 투자들이 이제 팔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이게 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마 위믹스 코인의 가격과 연동이 되지 않나라고 어렴풋하게 얘기하는데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 새로운 산업이라. 이게 사실 이런 거에 저희가 익숙해져야 메타버스 세대랑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이제 저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제 어떤 40대 50대 경험이 많았던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런 걸 더 못하는 왜냐하면 저희의 세상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10대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저도 가족 중에 이제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로블록스에 하루에 한 5시간 이상 있는 것 같아요. 눈이 거기에 항상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제가 보면서 로블록스 예전에 아 정말 좋은 회사지 메타버스야 했는데 제가 요즘에 뭐하고 있나 봤더니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집을 지어서 자기네들끼리 또 팔아요. 부동산처럼 제가 그거 보면서 와 현실 세계의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어쨌든 메타버스 때문에 좀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이제 시장의 변화를 이제 투자자들이 더 빨리 반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참 예 세상이 예전에 2000년대 1990년대 말에 인터넷이 나오면서 세계가 확 벗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정도 파워가 있는 테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잘 보고 있거든요. 이제 www.web 이후의 세상은 결국 메타버스 3D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시는 이유도 어떤 동영상으로 쉽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예전에는 접하지 못한 정보들을 되게 쉽게 제공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우리가 처음에는 좀 잠깐 흘러갈 테마인 것 같았는데 갈수록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잠재력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아주 메인으로 크게 부각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또 ETF도 나왔죠.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저도 ETF로 그렇게 많이 믿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냥 ETF가 정답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기 메타버스라고 나와있는 ETF 이거 말고도 런칭된 게 더 많은데요. 이 5개가 사실 메인이죠. 여기서 이제 코덱스 K ETF는 제가 오전에 캡처한 건데 이제 오후에 보니까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메타버스로 메타버스 ETF를 투자하는 게 날은 뭘 살까 라고 했을 때는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종목 아이디어를 해보면 이 업체 이 ETF가 유니버스로 갖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투자해도 여기 이제 확률이 50%로 높아지는 그래서 하이브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하이브를 말씀드렸던 안 올리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ETF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하이브거든요. 이게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내가 저 호재를 못 들었어. 이게 아니라 저는 뭐 다른 데에 아마 뉴스나 이런 거에서도 제 이름으로 검색해보면 제가 하이브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정답지거든요. 이 중에서 사면 돼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달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제이 콘텐트가 먼저 올랐잖아요. 안 올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ETF가 예전에는 비중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액티브 ETF라서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가 생각이 바뀌면 차익 실험을 제이 콘텐트를 확 해버리고 하이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액티브한 조정 비중 조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안 오는 거는 솔직히 네이버 지금 단계에서 네이버 크레퍼톤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뉴랑 제이 콘텐트는 중소형주라서 먼저 올랐죠. 한 달 전부터 올랐고 아프리카 갑자기 뒤늦게 올랐고 그 다음에 와이제인터 JYP 먼저 올랐고 SM 올랐고 하이브만 안 올랐었죠. 그래서 약간 그 다음에 펄어비스 제가 펄어비스도 뭐 제가 게임은 잘 안 하지만 펄어비스가 주가가 된 적이 잘 된 적이 없습니다. 2년 전에 한 번 큰 아픔을 줬었거든요. 투자자들한테 이런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메타버스로 할 수 있는 손쉬운 정답지다. 그래서 이 종목군을 관심요금에 넣어놓고 이중에 좀 덜 올랐거나 아니면 지금 뉴스 좋은 하이브는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메이드가 코인을 이용해서 다른 업체랑 협의해서 뭐 코인 발행을 게임에다 접목시켰다. 그러면 이 하이브가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 컨텐츠를 NFT에다가 하라도 되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런 거래소를 사가지고 여기다 붙여도 되는 거고 다양한 논의들이 안에서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왜냐하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천억 이제 시비를 발행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걸로 봐서는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돈이 많은데 몇 천억씩 있는 업체들이 어떤 회사를 인수하든지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어도 이런 걸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이 바뀐 게 있냐 이 업체들 중에서는 사실은 실적이 단기간에 아프리카 TV 말고는 물론 엔터주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이제 더 위드 코로나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지만 뭐 여기서 이제 좀 덜 오는 선택지를 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볼 땐 크래프톤이 제일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크래프톤 네이버 이 정도 이 정도가 좀 덜 올랐고 앞으로 좀 가망성이 있다. 메타버스 상승과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네이버는 뭐 제페토가 있긴 하지만 좀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약간 무겁고 기중이 예예 약간 무겁고 그 다음에 실적이 뭐 잘 나왔지만 하여튼 이 제페토랑 관련돼서 제페토랑 연관된 업체로 이제 알체라는 업체가 최근에 올랐었고요. 뭐 기억해 보시면 두 달 전인가 우리는 AR, VR과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메타버스가 상관없다 그래서 급락했던 회사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또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테마에서는 사실은 돌아가면서 이제 안 오는 거를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뭐 그런 투자법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형주 내에서 업종별 테마별로 투자 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낙폭가대 중소형주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다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에서 상승세가 좋잖아요. 코스피는 이제 코스피의 상승은 또 이제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게 삼성권자 현대차만 올리면은 다른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재미가 없거든요. 뭐 그동안 이제 10월달에 재미가 있었던 분들은 또 이제 이게 매주 매월 뭐 매일을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그런 그런 거라서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림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산복이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다. 무조건 실적 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왜 빠질까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질까 더 사야지 이것보다는 내년 그림은 어떤가 근데 NLS 리포터가 나왔는데 3분기 실적 되게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잠깐 오르다가 갑자기 막 빠져요. 왜 오르지? 이거 회사가 바뀐 게 없을 텐데 근데 내년 또 추정률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성장보다 내년 성장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랑 IT 납부과대 중에서 좋은 뉴스가 나온 애들 위주로 이렇게 올랐고 최근에 보면 자화전자가 LG 이노텍 관련해서 폴리드줌 쪽을 액취에이터를 납품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다 애플향으로 이미 뉴스가 나온 건데 이게 뉴스가 처음 나온 게 6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6월 달인데 내년에 한다고 했거든요. 6월 달인데 주가는 막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지금 한 3달, 4달 계속 받았거든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내년 그림이 있으니까 내년 그림이 있으면 지금부터 모아도 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 되게 산업이 많이 열릴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1월 달이 피크가 아닐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또 연초에 다 반영해서 올해 좋은 건 뭐예요? 연초 되면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항상 해를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펀드매니저의 수익률도 해로 잘라요. 그렇죠. 아니 펀드는 그대로 있는데 항상 잘라요. 구간을 자릅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연초 대비 얼마야? 얼마나 벌었어? 연초에 좋은 건 뭐야? 그리고 연말 연초에 갑자기 주식 띔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에너지스트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각 하우스 뷰나 제가 좋아했던 어떤 운용사 본부장님들이나 존경했던 센터장님들 이렇게 뷰를 딱 보는데 뷰가 갈리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가 아니고 자동차가 좀 뷰가 많이 갈렸어요. 어떤 분은 좋게 보고 어떤 분은 안 좋게 보고 하니까 아 여기에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 섹터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직을 보고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IT랑 그 뭐냐 자동차가 제일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거기에서 거기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완전성이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거기에서 이제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많이 그 이렇게 설명 현직에 현직 애널리스트 할 때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 주가는 세게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세게 가는 게 의심하는 거죠. 야 너네 돈 벌 수 있어? 야 이게 뭐 우리나라에 뭐 그런 업체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미국에 있는 그런 업체에 대비해서 뭐 언리얼 렌즈 나는 유니티랑 비교가 돼? 뭐 이렇게 하시다가 어? 한국도 경쟁력이 있는데? 한국은 컨텐츠가 강점이니까 이거 그냥 붙이기만 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게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니까 세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수소 같은 것도 이렇게 수소차 뭐 2017년인가요? 그때 이렇게 했었을 때 아 18년인가요? 했을 때 투자분들이 야 그거 안 돼. 근데 이제 지금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올랐던 연말 연초에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내년에 오히려 다 땡기고 22년 내내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를 다 땡겨서 주가가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빠져있는 IT나 바이오들 중에서 원래 좋아하셨던 거 지금 아마 주식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한동안 IT 바이오를 안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6개월만 안 보시면 6개월만 주가가 멈춰있잖아요.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건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래 봤던 회사 중에 많이 신 회사들은 뭔가 주가의 움직임이 세게 나오지 않으면 제가 업데이트를 이렇게 좀 안 하죠. 그게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의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업 알짜 기업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알짜 기업이라고 100%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러한 팀에서 뭐가 괜찮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미팅한 NK 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오르는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산업이 좀 열리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NK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바이오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100% 분석이 안 되거든요. 전 바이오는 박사님들한테 아니면 애널리스트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맡기는 게 낫는데 일단 이 회사가 좀 스케줄이 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SNK01이라는 파이브라인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암 치료법에 관련된 키투다라는 유명한 항암제가 있어요. 그거랑 병용 치료에서 이렇게 투여했을 때 어떤 환자의 부작용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 날 SITC라고 해서 미국 항암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 회사가 이러한 임상 데이터 관련된 것들을 지금 제출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바이오는 사실은 제가 투자할 때 되게 봐야 되는 게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이 본질 가치를 찾기 시작하는데 본질 가치가 별로 안 되거든 본질이 없다고 얘기하면 업체분들이 싫어하시는데 사실은 언더슈팅과 오버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유일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월 10일 날 이후에 급락이 나온다. 오! 저점 매수다. 많이 올랐다가 사람이 오해해서 물론 그날 저점 매수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음 모멘텀이 없으면 또 주가가 오래 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지금 가장 핫한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해야 되는 시점을 내년 한 1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빚을 못 보고 소외됐던 바이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주도주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여기서 또 최대적으로 오른다면 또 IT 업종들의 저감의 수세는 또 금방 분위기가 돌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결국엔 이 본인만의 투자와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제 누가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이런 로직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여기다 투자를 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희 채널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목적을 아시는 분이 사업상 이유로 오늘까지만 하시고 아 네네. 네. 다음 이제 매주 격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뷰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는 좀 비정규적으로 모시게끔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필요할 때 또 이렇게 모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이렇게 나온 인사이트 가운데서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으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